4. 두루주, 끌려, 네일입니다. 나는 97년생, 올해로 벌써 21살, 대학교의 양념, 법학전고, 그리고 나는 AB형, 일라밀려 망고, 생명양력, 1월 염소자리, 전화본능 010, 아, 안 궁금하다고? 나는 부산사람이다. 근데 나는 서울말도 할 줄 안다. 아니, 부산말 말고 서울말. 서울말.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 노래하는 것도 재밌다. 연기도 재밌다. 그리고 제작권도 좋아한다. 에? 그렇다고 제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다. 근데 연예인은 좋다. 나는 외국에서 살다 왔다.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왔다. 말레이시아 사람은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보다시피 한국말은 잘한다. 훗. 나는 이제 3학년이다. 하... 뭐 먹고 살죠. 영상 제작이 하고 싶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근데 좋은 콘텐츠가 뭐지? 내 이름은 노지원. 마음만은 20살. 하지만 나이가 많다. 주름. 나는 드라마가 너무 좋다. 예능까지 다 섭렵했다. 이가 뭐 거의 TV중독인데. 이재훈이 좋다. 지청욱이 좋다. 박서준. 연우지. 이승훈. 헤헤. 너무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변태도 아니다. 요즘 외국인 친구들도 드라마 많이 보던데. 어? 어떻게 보는 걸까? 궁금하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나는 전역한 지 한 달 됐다. 더 이상 빡빡이가 아니다. 이젠 내 세상이다. 학교에 복학했다. 꿈에 그리던 MT. 축제. 캠퍼스 라이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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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2분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다정한 연인. 끝날리는 버크. 벚꽃 엔딩을 넣으면 좋겠지? 이런 2분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뭐? 저작권? 그래서 지원했다. 뭐를? 반드시 서포터지를. 알잖아. 맞다. 그냥 물어봤다. 근데 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뭐를?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물감처럼. 팔레트처럼. 사실 이게 우리 팀 이름이야. 팔레트 팀. 앞으로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구독해줬으면 좋겠어. 좋아요로. 홍유도. 근데 잠깐. 그래서 우리 무슨 영상 만들 건데? 어려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올바른 콘텐츠 이용법을 알 수 있는 영상. 건전한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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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